SPC 그룹이 프랑스 파리에 파리바게트 3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SPC 그룹은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지역에 파리바게트 몽파르나스점을 개점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몽파르나스 지역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한 오피스 상권이자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SPC 그룹은 이 상권의 특성을 살려 샌드위치와 스낵킹 메뉴 등 그랩앤고 코너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PC 그룹은 파리 외곽 라네팅스 지역에 3호점 보엘디우점과 4호점 코롤점을 개점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프랑스 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